자 지금 둘이 한번만 해봐 둘이 파워가 어느정도 있을지 모르죠 둘이 2판만 해봐 참참참 참참참 가운드 없이 참참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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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 멸망전 하자고 한사람이 못하겠다 싶을때까지 하자 안해 내가 그만할게 생각보다 그럼 나갈거 같은데 야 쪼이기 참참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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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복 OK 이거 진짜 참참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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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참참 찬참참 찬참 야 이게 맞다보면 딱 때리고 이렇게 하잖아 그럼 늦게 그쪽으로 따라가게 된다? 찬참참 이렇게 비켜치지마 찬참참 아무 소리 안내고 하겠다 찬참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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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어떡해 찬참참 아악 안해 아악 갑시다 너부터 안해보게 찬참참 소리 나서 소리 나서 꺼져 꺼져 나와 야 얘 진짜 안해 찬참참 찬참참 아씨 아 때려 이제 또 때려 안채야 참참참 일로와 참참참 아 미안해 참참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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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개승이 참참참 야야 형이야 가자 가자 멸망시켜라 이거 오오 기적키야 멧돌이서 손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? 오 이라고 하지요 어이 깔아졌어요? 참참참 야앗 어이가 다 생겨서 오이 참참참 아 아 아 촉촉촉촉촉 참참참 참참참 우아 야 자식아 야 가자 야 야야야야 제로 몰빵 가자 여섯가락 제로 열대 나 문 깔았어 수익계산이야 어떻게 알고 하나 둘 일곱 우와 하나 둘 제로 몇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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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으하하하하 와 진짜 둘 다 생겨가지고 으하하하하 으하하하 돌살 꺼봐 돌살 꺼봐 나 이리 빠져야돼 으하하